이제 물가 문제가 다급해지면 예를 들어서 인수위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. 차기 정부의 물가 운영 방향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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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한다.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긴급하게 취할 조치로는 이런 이런 게 있다. 차기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니 현 정부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면 그럼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저거는 특단의 대책, 물가 많이 올리는 사람을 잡아도 구속을 시키라는 건지 5% 이상 밥값을 올리는 사람들 기소를, 본인이 잘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세무조사에서 털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. 별다른 비전이 없고 당장 윤석열 당선자 본인이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? 모르죠. 금리 올리는 거 외에는 모를걸요? 금리 올리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. 무린데? 그 정도는 그래도 그 지가 봤다는 책이 나와 있거든요.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내 본인이 읽었던 책이라고 얘기한 건 30살 이전에만 책이 있고 30살 이후로 무슨 책을 권유한 걸 못 보셨죠? 유튜브만 보셨죠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공 스승이 지시하셔서 BTS도 부르려고 했던 거죠. 그런 게 있었습니까? 몰랐습니다. 천공이 BTS를 데리고 와서 용산에서 취임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BTS 애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공연을 해줄 거라는 등 이따위 개소리를 했었습니다. BTS 문제는 별개로 논외로 놓고라도 BTS도 사실은 협의가 될 때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든가 저렇게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빼고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도 참 큰 망신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, 인수위가 먼저 자기들의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현 정부가 협조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면 저는 훨씬 더 유효했을 텐데 저거 하나하나 한 소리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.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지금 저 고물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는 돼요.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4%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현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못하게 되거든요. 사실은 저기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대출도 막 쓰게끔 하고 돈도 건설 쪽으로 막 갖다 붓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돈을 안 주지만 기업한테는 돈을 퍼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량들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, 유동성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유동성 가운데서 슈킹을 하겠다. 이런 정책이거든요, 실제로.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지금 물가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터지고 원유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 고물가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국내에서 긴축 재정을 갖다 그런 걸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, 저거는. 그런데 긴축 재정을 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당장 50조 약속은 해놨고 그렇죠. 50조를 국가 채권 발행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데 채무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방구석에서 고민하던 것과 달리 실제 현실로 맞이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 정부한테 빨리 니네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물가 좀 안 오르게 해달란 말이야 우리가 가서 뜯어먹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입니다. 방구석의 고민과 실제 현실은 크게 다르다. 김성회 소장님의 나차로운 훨씬 복잡하죠. 분석이었습니다. 부동산 지가 하면 다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오히려 부동산을 막 올리고 있죠. 계속 지금 기사 어떻게 쓰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